네, 안녕하세요. 배우 남궁민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KBS 와 보는 것 같아요. 옛날에 뮤직뱅크 MC를 맡은 이후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MC를 맡았습니다. 남궁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도 솔직히 굉장히 얼떨떨해요. 사실 정말 KBS 방송에 나온 것 자체가 되게 오랜만이거든요. 그런데 드라마가 아닌 예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고요. 어쨌든 처음 방송을 했는데 너무 많이 떨리고 긴장됐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좋을 거라는 예상도 하지 못했는데 너무 좋은 반응이 돼서 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도 사실 저를 왜 MC로 선택하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었는데 오늘 감독님 덕분에 좋은 답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람을 굉장히 집중하게 만들고요. 사실 누구나 다 가창력이 좋을 때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렇게 귓속말로 노래를 부를 때 오히려 더 귀에 들어오는 것처럼 남궁민 씨는 굉장히 천천히 본인이 옆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MC를 하시는데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더라고요. 어느새 우리가. 그래서 더 집중력이 생기고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. 아마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 남궁민 씨의 어떤 MC로서의 충분한 매력과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